1.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러시아군은 바르빈코브와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지상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바르빈코브 방향으로 러시아군의 제1근위전차군, 제20재병연합군, 제35재병연합군, 제68군단이 진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슬로반스크 방향으로는 러시아 해군부겸대가 진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두 방향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로반스크에서는 슬로반스크로 가는 교두부의 도벤케가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와 바르빈코브를 점령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긴 포위망을 만들어 우크라이나군을 포위시키고 포위산멸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곳이 돈바스 지역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확실히 점령하여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슬로반스크와 바르빈코브에서의 전투가 전쟁의 향방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러시아군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대 하나하나 이동을 해서 모두 각계획파가 되었다면, 이제 제대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서로 업무를 하면서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당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더 보강된 전투력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새로운 작전을 짜지 않으면 돈바스 전투에서 패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이 지역은 아무런 방어선이 없는 지역이고, 2014년 돈바스 전쟁 때부터 마련된 제대로 된 방어선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격이 힘들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도네츠코와 루안스킴입니다. 이 전선에서도 지속된 폭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상공세를 통해 약간의 진격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돈바스 전선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너반군에 의하면 루구치와 나츠키프카를 함락시킨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도네츠코와 하르키우주 사이의 행정경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제90근위 전차사단이 크림민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크림민나에서는 가스폭발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친너반군의 주요 지도자와 주요 협력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스폭발이 레지스탄스의 공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6일 마리오폴 아조우스탈 공장에 대한 공격과 공습을 이어나갔지만 철강 공장을 점령한 데는 실패했습니다. 4월 26일 하루에 아조우스탈 공장에 35회의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한 개소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라 포텐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마리오폴을 함락시켰으며 모든 전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아조우스탈 공장에서의 민간이 인도주의 통로는 러시아의 함정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한적인 정보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곳곳에서 총격전이 발생되고 있는 영상이 확인되고 있고 러시아군이 격퇴되는 영상도 확인되고 있어서 아조우스탈 공장은 함락되지 않았고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부전선에서의 모든 전선에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오와 크리비 리에 대한 지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공수전환으로 돌리고 현재 헤르손이 포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역공세를 펼치려고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추가로 계속 진격을 하면서 노보 드미트리 부카와 빌로스 마을에서 러시아군과 교전을 펼쳤고 러시아군이 어느정도 피해를 모았다고 합니다. 오데사, 자포리자, 드니프로, 미콜라이오에서는 미사일 공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주요 전략 목표물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였고 몇몇 시설물은 파괴되게 됐습니다. 또한 남부전선 곳곳에서는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2차 대전 승전일인 5월 9일에 전리품으로 가져가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더해서 트랜스니스트리아에서의 소식이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트랜스니스트리아에는 러시아군이 주둔 중입니다. 만약에 이 트랜스니스트리아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후방지역도 위험해지게 되는데요. 러시아군은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트랜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 자작극을 펼쳐 트랜스니스트리아도 이 전쟁에 참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5일에는 트랜스니스트리아 국가안보부 건물에 대해 수류탄 공격을 이어나갔고요. 라디오 타워와 공항에 대한 공격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의하면 러시아가 트랜스니스트리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모두 러시아 FSB가 계획한 도발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선에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지만 트랜스니스트리아가 참전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국제정세가 매우 심각해질 겁니다. 현재 러시아는 확전을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확전을 해야지 동원령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싸워서 졸전을 치른 것이 아니라 나토와 전쟁을 해서 졸전을 했다라고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런 확전을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랜스니스트리아가 참전하게 되면 몰더와와 루마니아의 참전 가능성도 높아져서 확전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지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선에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세용 무기가 적어서 반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27일에 미국의 무기대여법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하원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충분한 무기를 공여받은 후 5월 9일 대대적인 반격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렛은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